1. 주님과 함께하는 2015년 여름 수련회 특색을 나타내는 입장 퍼레이드와 박성민 목사님의 메시지가 여름 수련회의 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축복과 환영의 시간은 쌀쌀한 날씨를 서로의 온기로 덮는 따뜻한 현장이었습니다. 방심하면 스치듯이 지나가는 여름 수련회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가세요. CCC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LTC인데요. LTC는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의 약자로 시맨들이 받는 리더십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비건 우리 아래 소리 매일 밤마다 충복 기도하러 들어갔어 너를 위해 기도했어 기도는 끝이 없어 너와 나의 연결 갔을 상담 End of the story To get up with Jesus 너의 고민 모두 해결 Wow! 발달인 열정 속에 다치고 터지고 아픈 것 많땅 모두의 도움이 돼줄게 잘 봐도 빅크동 2 더블 6 세계, 성격, 열정, 비전 모두 다 모여 너네 주님 회복시킬 영원한 나라 계속 꿈꿔 너와 나의 연결, 꼬리 이건 우리 아래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꼬리 To get up with Jesus Wow! 전현직은 비전박람회 비닐린 현장에 나와있는 이슬비 순장입니다. 이번 비전박람회는 작년과는 다르게 오린 지동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눈에 해보아도 정말 많은 현장들이 나와있습니다. 이 비바람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직접 많은 걸 체험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전시와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알아보고 비전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도 헌혈운동은 계속됩니다. 오렌지동 앞에 위치한 헌혈차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원주지구 간사님들 밥 잘 먹고 있어요. 생신 파이팅! 사랑해요! 수원지구 구자상 간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저희가 생일선물을 준비했어요. 짠! 간사님! 생신 축하하세요! 빛내리네! 수련회 특강으로 초대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오직 여름 수련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백여개의 보물 같은 강의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 난 틀렸어! 무슨 소리!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하자! 아! 안 해! 안 해! 수련회 사형설명서 2 투게더 기도법 첫째 오른쪽으로 돈다 두번째 힘들어하는 순원에 어깨를 잡는다 세번째 가까이 다가가서 순원의 오금을 셀포시 누른다 네번째 다같이 주를 향해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여름 수련회 만들어 가요 다같이 주를 향해 그리만 박씨 배고픈 씨맨이로 믿음 박씨풍아 간다! 첫번째 시구 목포 시구입니다 네번째 시구 세 번째 시구멘 세 번째 시구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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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탈락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진짜 맛있다 753호 배고픈 형제들 위한 냉장고 심폐소생 프로젝트 계속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하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생명은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은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나의 약한 믿음 하시는 주께 어지러운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